실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보장하고 있어 형! 형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매장한게? 다른 거 없는 거면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알아? 아 이런 거랑 행위도 싫어 나 이런 거 싫어 그러면 정말 웃겨 있다면? 그 사람은 그렇게 향기가 없습니다 이런 서운함도 없겠지 뭐야? 진짜 그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잠시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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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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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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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